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았어, 기와벨 베텔스 가요! 털리보 털리보! 털리보 털리보! 안되겠다, 이번엔 에이오! 자, 기와보! 고맙고, 시작 끝!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에 한번 도둑해, 오파아 주요! 이번엔 털링 털링 털링! 와야뢰림 다시 숨겨ties! ela knocked out, 거기 들어간έ 아빌이 아직도 실수했는데 여러분 아빌에게 부서질 수는 없지요 áis고 aura 여러분들도 모두 박수와 함께 이 번호로 돌아가고 계시니 박수 1번 주세요 그럼 박수 한 번에 범할 당면을 해보세요 골고루 이제 골고루 기임이 돌아갈거에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우리 자유을 보여주세요 이 자격을 아들이 엄청 멋지게 놀다려고 합니다.